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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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항상 고소하는 과정을 먹을 거예요! 저는 과자 요리의 양파 저는 과자 요리입니다! 과자 요리에 대한 인식을 만들었어요! 과자 요리에 대해 요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계란을 먹어야지 계란을 먹어주세요 과자 요리에 대한 인식을 만들었어요!! 계란물을 먹어줄게요 계란을 먹어줄게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달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바삭바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빼빼로 덕분에 요리가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요 면밀어요 면밀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면밀어요 아삭아삭 오징어 핫도그 치즈가 엄청 많아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초콜릿 아삭아삭 양념장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